아직 다른 의료진들에겐 알리지 말아주세요. 잠시 면 됩니다. 잠시 면 됩니다. 전문의. 저기. 아니 이게 저기 어떻게. 저기. 뭐예요? 내가 아까 다 확인했다니까. 뭐라고요? 아까 다 확인했다고 죽어 있잖아. 예예. 예. 아. 아 술 드셨어요? 초구밖에 안 마셨어요. 예예. 아. 죄송하게. 예. 저기. 전문님. 자수 하신 게 지금. 미쳤어요? 예? 예예.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았는데 자수하라고? 생각을 좀 하고 말이에요. 내가 어떻게 자수해요? 어머. 저기. 근데 저. 제 생각에는 저.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. 다른 방법도 있죠. 예? 무슨. 저. 김과정 주겠다 하면 어때요? 예? 아니. 김과정은 술도 안 마셨고. 초범입니까. 실행은 면할 거 아니야. 내가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마무리 해줄게요. 저. 나. 안 믿어요? 보안상사 전략기획본부장. 김윤선은 어때요? 저. 저. 하지만 저. 회사를 생각해요. 아니. 근데. 평생을 바치는 회사잖아요. 자꾸 이러면 회사 휘청거릴 수도 있다니까. 근데. 나 믿으라고 책임진다니까. 뭐야 이게. 형식적인 아마 조사는 해야 되는 거니까. 김과정 차 조사하다가 발견한 겁니다. 그날 당이 찍힌 블랙박스에요. 전화 전화 전화. 네. 김현입니다. 날 권장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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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과장 혼자가 아니었어요. 내가 차로 사람을 치고 죽였다고. 아. 재수없게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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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과장도 처음엔 자기가 죽였다고 진술하다가. 이제 와서 흔들리는 눈치에요. 이 증거 모른 제가 알아서 폐기하죠.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일은.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죠? 정말nar 예. partnerships marr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